9월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9도, 대전과 전주 3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반면 동풍이 부른 동쪽 지역으로는 기온이 비교적 낮겠습니다. 속초 25도, 강릉 26도 예상됩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영남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동해안으로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 5에서 20mm, 남부지방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당분간 늦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